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대언어논리 2024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공부방법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죠. 저는 현재 김형편입에서 연고대 편의 논술 2012학년도부터 연고대 편의 논술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드디어 경찰 대언어논리 소문으로만 했던 시험이 채택이 됐죠. 그래서 경찰 대언어논리까지 전임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전공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최근 김형편입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쓰는 강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도 기본편부터 해서 정점편, 추론과 비판, 추론과 비판은 심화편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그리고 직전 파이널까지 해서 연간 커리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대입 논술에서도 강남 대상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교재도 모두 공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은 작년 교재입니다. 아직 표지가 금형교재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 교재 이미지인데 이런 책으로 해서 제가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 교재를 한 달씩 바꿔갑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두 달씩 한 과정 가고 있는데 객관식이다 보니 너무 무겁게 가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만든 저자 직강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경찰대 편입에 대해서 전형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크게는 1차와 2차로 구분됩니다. 2차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조금 특징이긴 한데 1차는 다 아시다시피 필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랑 논술, 언어논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30%씩 총 60%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일 토요일 시험을 받기 때문에 금년 하루씩 좀 딴 가지였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근처 토요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아마 수능 전에 시험 보는 걸로 경찰대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12일 지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 1위였거든요. 금년에도 수능 시험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니까 아마 경찰 때 시험도 이때일 것이라고 보시고 그 무렵 날짜 보시면, 달력 보시면 토요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시험 날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시험은 다시 첫 번째는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인데 여기서 시험은 체력검사입니다. 체력검사만 해서 우리가 2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면접은 개별과 집단 면접 합쳐서 20% 총 그래서 필기시험 60% 그 다음에 체력장 그러지 보통 체력장 20% 그 다음에 면접 20% 총 100%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체검,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패스와 페를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준비해드리는 건 언어 논리입니다. 나머지도 여러분이 꾸준히 체력장, 의외로 여러분이 체력장에서 탈락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주의하셔야 되고 면접도 마찬가지 전문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언어 논리, 언어라는 말 때문에 국어랑 혼동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국어랑 전혀 다릅니다. 비문학 파트가 있죠, 국어 안에. 그 비문학 파트는 일부 언어 논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곱 문항, 언어 이해라는 이름으로는 하지만 그 외 총 25문항 중에 일곱 문항, 언어 이해를 뺀 나머지 18문항은 전혀 국어랑 다릅니다. 국어라고 하면 여러분이 참고로 보실 게 경찰 때 신입학에서 국어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참고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학, 시, 소설, 수필, 고전 등도 나오고 그리고 문법 같은 국어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국어라는 시험 감옥 속에는 약 50% 경찰대 기준 봤을 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대 언어 논리 안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래서 문학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문학, 문법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랑은 다른 시험이다. 라고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국어 좀 잘했습니다. 라고 해서 언어 논리에 유리한 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걸로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가 어떤 시험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언어 논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시험이 PSAT, P-SET, 우리가 공직자 적성시험을 합니다. 요즘은 1차 시험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많이 보고 있죠. 로스쿨 시험 같은 경우에 리트라고 해서 법학 적성시험. 이거는 공직자 적성시험인데 일단은 P-SET 5급 공채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외무고시에서 2004학년도에 그리고 행시에서 2005학년도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경채라고 해서 흔히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5급과 7급이 있는데 5급도 2011년, 7급은 201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만 여기서도 같습니다. 1번 P-SET이나 2번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안에 있는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7급 공채에도 언어 논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사시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로스쿨 입학시험, 리트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죠. 리트시험 안에도 과목이 세 과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리 논증 그리고 언어 이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언어 논리라는 것이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안에도 우리가 경찰대 언어 논리랑 연관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1, 2, 3에 있는 예시보다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비문학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대 구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수능 비문학과 경찰대 구호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에서 말하는 논리 퍼즐이나 추리 논증, 추리 출원 이런 파트는 조금 없고 대부분은 언어 이해, 경찰대 언어 논리 안에도 언어 이해 7문학이 나옵니다. 그 언어 이해 7문학이 나머지 비문학이랑 경찰대 구호랑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가 경찰대 언어 논리 모델입니다. 실제로 경찰대가 예시문제를 발표하면서 특히 여기 있는 문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대 언어 논리로 봤을 때 일단 하나씩 보시면 둘 다 필기니까 영어까지 확인해서 보시는 건데 영어 60분, 언어 논리 60분 같습니다. 그런데 문항 숫자가 영어는 40문학, 언어는 25문학의 무슨 뜻이죠? 배점이 높다, 즉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보다는 언어 논리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항당 40문학, 25문학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는 난도가 드러났죠? 그래서 25문학짜리 시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찰대 영어도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경찰대학교라는 학교의 위상입니다. 그 위상이 서울대 레벨로 보셔야 됩니다. 연고대랑 서울대 사이에 있다고 보시는데 고등부에서 대학 신입학을 지도해 보면 제가 강남대성에서 담임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입학 지도를 많이 했는데 경찰대 합격생들은 정시에서 서울대도 거의 합격을 합니다. 이런 경찰대나 사관학교 같은 특수대학들은 정시도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랑 경찰대 동시합격생이 꽤 많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서울대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편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대 입시위원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편입학 수준도 그 정도 레벨로 보기 때문에 영어도 어렵고 언어노리도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크게 네 파트인데 사실적, 출원적, 비판적, 종합 이렇게 봅니다. 사실적, 출원적, 비판적, 종합. 실제 구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적 사고 쪽에서 언어 이해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문학 문제 같은 윗글의 내용과 틀린 거 맞는 거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출원은 조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논리 퍼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인 찾기 모델, 수강신청 모델 이런 게 대표적인 모델들인데 비판적인 사고 같은 경우는 옹호와 비판, 반박 이런 것들입니다. 논리 확장은 종합 문제인데 여기서 언어 이해가 보통 7문항, 7, 7, 6, 5 해서 총 25문항입니다. 한두 문장, 개수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번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언어 이해로 볼 수 있는 게 한 8문항 정도로 보이는데 그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그냥 예제에서 발표했던 모델이 기본 모델로 보시면 되고 경찰대가 작년이죠. 2022년 5월 달에 예제를 발표합니다. 아주 거기서 정밀하게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는 우선 장애인 기출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5월 달에 발표되었던 예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하게 경찰대 언어 논리에 대한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기출도 그 예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제에서 나왔던 기본 모델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제가 실제 기출하고 비교한 부분을 적어드렸는데 언어의 7문제가 이렇게 예시가 되어있었어요. 예제에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25분의 7 해서 약 2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23 기출문제도 확인해보면 거의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이제 4, 5, 6, 7번 보시면 빈칸, 빈칸, 빈칸이 많죠? 그런데 언어 이해 파트에서는 경찰대 기출에서는 빈칸이 없었습니다. 언어 이해 파트에서의 얘기입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빈칸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빈칸이 많았죠? 일본 문제 중에 무려 4문제나 나왔는데 그게 조금 특징으로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에서는 이렇게 세부정보 추론 그 다음에 용어 이해 규칙 적용 논쟁점 중심내용 찾기 이 규칙 적용은요 살짝 논리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논리학보다는 조금 쉽게 허접한 논리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약간 뜬금없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의 다 세부정보 파악과 추론 여기 1, 2, 3번 나와 있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4, 5, 6, 7번의 특징은 예제나 특징은 주로 빈칸을 활용한 문제예요. 여기 빈칸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쉽게 설명드리면 비문학에 나왔던 윗글의 내용과 틀린 거 맞는 거 찾기 윗글에 부합하는 거 부합하지 않는 거 그런 문제 형태로 언어 이해 기출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번 2024년도도 그렇게 꼭 나올 것인가 하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경찰대에서 발표된 문제는 두 개입니다. 작년 5월에 나왔던 예제랑 11월에 시행됐던 기출문제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준비하신 게 좋아요.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다. 윤도면 정리가 되셨죠? 이건 여러분이 비문학을 많이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수능을 거쳐왔을 것이니까 그 비문학에 가장 가까운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이해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추리, 추론인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 이건 약간 예시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 파트는 윗글에 부합하는 건, 알 수 있는 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런 건데 이건 예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출에는 4번 같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1번, 2번 같은 문제로서 이제 어느 예가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윗글의 내용과 맞는 거, 틀린 거, 찾기 정도인데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예제 형태도, 예제에 나왔던 4, 5, 6, 7번 형태도 여러분이 동시에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식은 주로 키워드 분석, 재진분석, 그죠? 5단계로 보통 다 해결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추리, 추론 파트인데 어려운 파트예요. 1번부터 7번까지 풀다가 헉 하면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들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인데 어려워집니다. 논리, 퍼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전제찾기, 결론찾기.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논리, 퍼즐과 전제찾기, 결론찾기. 마지막이 기납출원인데 이거는 조금 쉬워요. 기납출원은 좀 쉬운 대신에 시간을 조금 깨먹습니다. 자료를 다양하게 주고 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마치 여러 피셋에서 자료 해석 파트 있잖아요. 피셋은 이제 언어 논리, 그리고 상황, 그리고 자료 해석. 세 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피셋에 나오는 자료 해석 파트가 기납출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7문제니까 이것도 25분의 7 해서 28% 언어이랑 같은 비중이죠. 자, 2023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예제랑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들이 여기 추리 추리 추론 파트입니다. 8, 9, 10, 11, 12, 13, 14까지. 여기서 난도가 제일 낮은 것은 기납출원이에요. 이건 좀 쉬워요. 하지만 나머지는 어렵다고 보시고 아마 여기에 여러분의 공부를 대부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 파이널을 진행해보면 언어 이해 쪽에서도 한 개씩 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파트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정보를 따를 때 참인거서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보통 우리가 논리 퍼즐 문제예요. 8번 9번 10번 이렇게 보통 아니면 11번까지 문장 개수 한두 개 차이는 있다고 했죠. 다음 기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결론은 전제적 결론 찾기 대표적인 14번이 나오는 것이 귀납출원 자료 소스를 주고 여러분한테 자료를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니면 아닌 것은 등등 다시 추리출원 파트 중요합니다. 논리 퍼즐이 가장 핵심이고 그 논리 퍼즐을 둘러싸고 전제찾기 결론 찾기 그리고 마지막 귀납출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렵다고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는 해법은 P이면 Q이다 봅니다. P이면 Q이다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을 활용하는 조건명제 아주 쉽죠.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나중에 수업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증 비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섯 문제 나오고 일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 차이전도 나올 수 있죠. 개수가. 그래서 25분에 6에서 24%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논증 분석부터 시작되는 게 예제인데 논증 분석은 기출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증 분석은요. 앞에 나왔던 추리출원하고도 비슷해요. 약간 제가 예제를 바탕으로 장애인 수업할 때 논증 분석은 가교 역할을 한다. 그 논증 비판과 추리출원의 중간 가교 역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빠지고 여러분이 그 논증 비판이라고 했던 논증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요. 타당 부당입니다. 타당성 판단 문제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보세요. 논박이 있죠. 강화가 있죠. 그래서 아마 피셋 공부를 한 번에 해본 학생은 언어논리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옹호와 비판, 옹호와 반박 이런 식의 목차를 잡을 때가 많아요. 옹호와 반박, 옹호와 비판. 그래서 강화가 옹호 쪽이죠. 논박은 이제 비판 쪽이죠. 그리고 이 논증 만들고치기만 조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논증 만들고치기는요. 마지막 19번, 20번 문제인데 이거는 기출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파트도 기출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기출이 예제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특징이 예제랑 유사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옹호와 비판이 집중 부각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 영역 자체가 옹호와 비판 쪽입니다. 그래서 흔히 목차 자체를 옹호와 비판으로도 설정할 정도인데 경찰대는 예제를 발표하면서 학교에서 직접 추론과 비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논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판과 논증을 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쓰면 논증과 비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도 같이 쓰는데 사실은 옹호와 비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증과 비판, 여섯 문항 또는 일곱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제랑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앞에 추리 추론과 논증과 비판은 예제랑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이 모두 받아들일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옹호 쪽이죠. 옹호 쪽이죠. 수용, 타당, 찬성 쪽이죠. 다음 글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이것도 옹호 쪽입니다. 이거는 비판 쪽이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로 논증, 비판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이면 Q이다가 즉각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쫙 나오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정권 부정의 어려움, 후권권이 어려움 등등 3단 논법. 재미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수업을 제일 재미있어 합니다. 제 스스로는 학생들이 재미있어 해야 될 텐데 강사가 재미있어 하면 학생들도 같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제 오랜 강의 경력에 느낀 점입니다만 재미있어요. 모르면 답답한데 그 답안을 해결했을 때, 퍼즐을 풀었을 때 왠지 나는 천재다라는 느낌 좀 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여러분이 단순 객관식이 아닌 재미있는 공부다라는 것도 발견할 겁니다. 풀면 재미있어지는 우리가 뭔가 수수께끼 풀었을 때 느낌 있잖아요. 수수께끼는 아닙니다만 논리 퍼즐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퍼즐이 수수께끼인가요? 그래서 2024 기출 이거는 종합판단 쪽인데 비슷합니다. 이건 절차와 경쟁과 협력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종합판단에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거는 예제에서 나왔었던 말이고 예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했다고 절차가 뭡니까? 경쟁과 협력이 뭡니까? 이거는 무시하시고 논점입니다. 종합판단의 특징이 다문학 논제가 특징이에요. 즉 1번부터 19번까지는 제시문 하나 더 한 논제입니다만 이것은 한 제시문에 논제가 두 개, 세 개 붙어 있습니다. 즉 문항은 다섯 개죠. 하지만 제시문은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 속에 여러 개를 묻다 보니 제목을 우리가 종합판단 이렇게 붙여놨을 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나왔던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앞에 나와있던 언어 이해, 추리, 추론 그리고 논증, 비판이 나왔다라는 것뿐 아니라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시문을 한번 읽어서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요. 독해력 관련된 형태가 아니라 독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논리학적인 요소가 잔뜩 들어있는 제시문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이해를 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간단한 겁니다. 이런 형태는 피셋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고 피셋에서도 마지막 문제 39번, 40번 문제 그런 형식으로 나와요. 중간 문제 19번, 20번 문제도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대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피셋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파이법, 대비법도 이미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시 유형이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건데 밑줄 친 기억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걸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약간 언어 이해 쪽이죠. 사회 안정성을 적절하게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래서 앞에 나왔던 추리, 추론 그리고 논전 비판의 느낌이 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쟁점 쪽인데 실제 예제에서 발표했던 쟁점은 골고루 발표를 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그런데 사실은 과학 관련된 지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출도 그러할까를 의심을 했었는데 실제 기출도 대부분 과학 지문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학 지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은 맞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우의 수가 통계적 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문이든 사회든 다른 것이든 해서 같이 피스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주제들은 함께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과학 지문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고 기억하시고 다른 공부하실 때 과학 관련된 제시문들은 좀 눈여겨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커리큘럼인데 일단 기본 편이죠. 그래서 1단계는 기본, 아까 말했던 우리 4대 영역이 있었죠. 언어 이해, 추론, 논증, 비판, 종합판단 각각의 영역별로 이론 편입니다. 그리고 이론 편에는 예제 같은 기출문제의 기본적인 기출류를 활용하겠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풀어볼 것이고 2단계는 이거는 이제 쟁점과 논리는 주제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과학을 중심으로 하되 불의에 타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입문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을 다룰 겁니다. 추론과 비판 추론과 비판은 3단계는 기본 논리에서 조금 언어 이해를 뺀 나머지입니다. 기본 논리가 크게 4파트였죠. 언어 이해,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종합판단 그래서 언어 이해를 뺀 나머지 그래서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종합판단인데 종합판단은 다시 앞에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추리, 추론과 논증, 비판 위주로 해서 두 달짜리 커리를 다룹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 구조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구조 심화편 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추리, 추론과 논증, 비판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언어 논리가 절대로 정복이 안 돼요. 특히 경찰대 이것만 집중 3단계에서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파이널입니다. 실전 연습이죠. 25문항, 25문항 1시간, 60분 시간을 정해서 시험을 보고 1시간 시험 그리고 3시간 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5문항을 하루에 해결, 해제하기는 박박합니다. 작년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아실 텐데 아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총 그래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5단계, 직접 마무리 이거는 10월 말까지 수업이고 11월 달 11월이 한 10일 정도 공부할 시간에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날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매일, 매일 봐야 되죠. 매일, 매일 한 문제 풀어서 봐야 됩니다. 한 해차 시에 직접 마무리는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합격, 합격 글자가 보여야 되죠. 합격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인데 일단 커리큘럼이 꼼꼼하고 촘촘하고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어 논리도 공식이 있습니다. 각종 공식을 통해서 언어 논리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처럼 공식하고 접근합니다. 모든 기출 문제를 완벽 앞에서 피셋 예시 들었던 2004년 외무고시 피셋부터 5급 공책 그 다음에 7급 7급은 얼마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민경치가 중요합니다. 민경제, 민간 경력제 일괄 채용시험 5급 7급 그리고 로스쿨 리트 시험에서 나오는 언어하고 추리출원 그리고 국회의식도 있습니다. 국회의식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식은 제시문이 조금 길어서 독해력 연습은 좋은데 조금 실정감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았어요. 좀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상위권 버전으로 다루긴 합니다만 실정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문제는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다룹니다. 정말로 다 다룹니다. 거의 다룹니다. 실적 자체가 2022년 첫 해였죠. 작년 연간 김영편이 언어 논리인 총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중 강좌도 제가 해드릴 텐데 아주 압도적인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 기출문제에서는 제 수업에 했던 웬만한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보셨댑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번에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익숙한 객관식입니다. 논술과는 다른 그래서 그 예제 기출문제 유형 두 가지를 합산해서 여러분이 대비하시면 작년보다 유리하죠. 작년에는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꼭 이루는 바가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